자, 지난 시즌 주정도 홍보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파이 코멘트에서 주정과 홍보 라인은 없고요. 지금 접시가 되는 상품은 강추 대상인데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강인 주전은 좋은데 발렌시아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의 주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소속팀 발렌시아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8월 11일 현재 발렌시아가 어떤 상황인지 이강인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피터린 구단주가 충분한 자금을 대지도 못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연명해왔는데 지난 시즌 팀 경영을 개판으로 해서 아리가 고작 9위, 유럽대항전을 아예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현봉에 이정료도 좀 나오는 주축 선수들을 대거 팔아치운다는 것이 최근 계속된 현지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1일자 기사를 보면 주전 미드필더인 코클렌과 파레오를 세트로 비아레알에 넘길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료가 두 선수를 합쳐서 겨우 150억 원 150억 상당히 염가죠.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긴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파레오 선수가 최근 불거진 일명 이강인 왕따설 한국 팬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건 사실 좀 과장된 제목이고 이강인과 페란토레스 같은 유망주를 구단주 라인 타고 내려온 낙하산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원흉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의 단합을 위해서 좀 파레오를 빨리 나가는 게 이강인에게도 좋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뒤에서 후방 볼 배급과 수비를 맡아줄 선수들이 최다 팀에서 떠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강인 뒤에서 선수가 죄다. 과연 발렌시아가 방출하려는 선수들을 다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한눈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4이 포메이션에 따른 주전과 후보 라인업이고요. 이 선수들 중에서 이미 이적했거나 방출설이 있는 선수들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름 옆에 표시가 되어있는 선수가 방출 대상인데요. 저 중에서 토레스와 가라인은 방출 확정이고요. 코클렌과 파레오는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콩도그비아, 로드리고 등은 이적 시장에 내놓았지만 잔류할 수도 있는데요. 하비그라시아 감독은 4-2, 3-1을 쓸 생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 방출했을 경우에 포진을 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발렌시아가 내보내고 싶어하는 선수를 다 빼고 나면 저렇게 됩니다. 이건 뭐 숫자지만도 못한 스쿼드예요. 강댕을 할 수 있는 강댕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스쿼드를 내놓을 수 있죠. 이게 11명만 저희가 모아서 한 게 아니고 일부 포지션에는 후보가 있잖아요. 후보까지 탈탈 털었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특히 라토와 제이슨 같은 경우는 임대 복귀 선수까지 다 넣은 건데도 12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방출에 다 성공하지 못해서 이것보다는 몇 명 더 있겠지만 일단 현재 계획이 이렇다는 겁니다. 바스도 억지로 저희가 미드필더에 배치한 거고 현재 본업은 풀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렌시아는 딱 3명 있는 수비용 미드필더를 전부 다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술적으로 보면 이강인한테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수비용 미드필더들이 좀 든든하게 받쳐줘야 이강인도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전념을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런 예상을 해보면 결론은 이제 하나로 나옵니다. 이강인을 지원해줄 미드필더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게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지 보도를 보면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의 수비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공격 재능을 살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포드의 시절에 데올루페오를 살려낸 것도 그렇고 그 선수가 잘하는 것만 시키는 전술적인 판짜기 능력 장점을 부각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 대신 중원 자각을 해줘야 되는 선배들이 다 빠지면 팀의 경기력 자체가 무너지고 구심점 자체도 사라지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강인에게는 공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이적설이 나는 미드필더 중에서는 콩도급이야가 최소한 잔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건실한 미드필더가 한 명 영입이 돼서 이강인의 뒤를 받쳐주는 구도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콩도급이야 국내 별명 콩계 콩계는 좀 남아주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적 시장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발렌시아가 정말로 방출만 하고 그러지 않겠죠? 아까 저희가 그린 거는 방출만 가정한 거고 영입은 가정 안 한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챔피언스르그의 2년 연속 나갔던 그 팀은 더 이상 없고 완전히 새로운데 어쩌면 중화위권 스쿼드에 불과한 발렌시아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팀이 이렇게 되면 이강인의 주전 등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강인에게 한자리 줄려고 로드리고와 감효를 다 내보낸다는 게 현재 전망인데 이강인이 설령 초반에 좀 부진한 몇 경기를 한다 해도 쓸 수밖에 없겠죠. 선발 가능성은 계속 높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초반에 선발로 나간다고 해도 좀 기대를 좀 접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많은 한국인들이 이강인을 주시해온 것은 아무래도 스페인에서도 명문 전통의 명문인 발렌시아의 핵심 유망주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바라보면서 오랜 기간 기대를 해왔거든요. 스페인 강등권 중화위권의 유망주가 아니고 강팀 챔피언스리그로 올라가서 뭔가 유럽에서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 팀의 유망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그렇게 기다려온 간절하게 기다려온 이강인 선수의 주전등국이 실현되는 순간 발렌시아라는 팀은 예전보다 좀 기량이 떨어진 전력이 떨어진 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발렌시아가 비교적 돈을 덜 쓰더라도 아주 현명한 영입으로 선수단을 강화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발렌시아가 직접 키운 유망주든 아니면 다른 팀에서 데려온 유망주든 꽃을 피우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구단입니다. 이강인 외에도 다른 유망주들이 조금 합류해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우리도 이강인의 잠재력이 선임 무대에서 만개한 시즌을 본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만개하면서 당장 다가오는 시즌에 발렌시아를 하드캐리한다. 이런 행복한 상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소년가장 같은 모습. 그렇죠. 비슷한 예로는 2012, 13시즌에 말라가에 이스포가 있겠는데요. 이게 현재 발렌시아와 비슷한 점이 뭐냐면 카타르 자본이 말라가에 들어왔다가 발을 갑자기 뺀 시즌이에요. 갑자기 투자가 위축되면서 간판 스타였던 카솔라, 론돈, 몬레알 또 이제 수비의 축이 될 걸로 생각하고 데려왔었던 마타이센 등이 우르르 나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펠레그리니 감독의 지도력과 이스코의 급성장으로 리그 6위 챔피언스 리그 8위라는 성과를 냈고 이스코는 곧장 레알 마드리드로 기적하게 되죠. 어쩌면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걸 수도 있습니다. 2012, 13시즌의 말라가 같은 모습 다시 말하면 이강인이 9년 전 이스코 정도로 해줄 거라고 은근히 피터린 부단주와 발렌시아 측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부단히 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저희는 당연히 바라죠. 같은 한국인이니까 간절히 기도합시다. 올리TV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개입주 서형욱님의 빠른 회복을 다 같이 기원해 주시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